강원도는 동해안 산불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과 마케팅 분야에서 특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특별금융지원으로 기업당 5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2년간 2% 이자를 도내에서 2차 보전합니다. 또한 강원신용보증재단은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행합니다. 아울러 강원도는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해 라이브 커머스를 오는 20일부터 두 차례 진행합니다.